자, 레디! 액션! 어? 캐럿들 안녕? 저 지금 무대에 올라가자. 다시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캐럿들은 어떤 음악 좋아해요? 저는 음악 좋아해요. 아, 너무 웃겨. 다시 한 번 할게요. 네네네. 네, 그 막 체중 납수였어요. 캐럿들 안녕? 전 지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음악 듣고 있었어요. 저는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음악을 들어야 뭔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. 액션! 짠! 저 어때요? 스톱이 좀 괜찮나?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좋았네. 네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너무 풀어. 짠! 저 어때요? 괜찮아요? 그럼 좀 이따 와요. 저 어때요? 멋있던데요?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이게 멘트가 막 정해진 게 아니니까 스스로 애드립 치는 내 자신이 너무 웃겨. 멘트가 있는 게 아니야. 스톱이 좀 괜찮나? 아, 괜찮습니다. 하다가 내가 순간을. 어? 이게 뭐 그랬어? 어? 너가 그랬잖아, 당연히. 아니, 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. 마음은 무사하고 머리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캐럿들을 구운 영상이니까. 자, 레디 액션! 어? 캐럿들 안녕!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다시 할게요. 네. 캐럿들 안녕! 우리 먹포인트 안무 한 번 배워볼래요? 제가 알려줄게요. 오케이, 저 갈게요. 베이비 골든 베이비 골든 쉽죠? 좋습니다. 그럼 이제. 그럼 이제 호랑해. 아, 좋다. 여러분이요.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에요. 좀 아쉽지만. 호랑해! 갔다 올게요. 해 컷! 좋았어요. 파이팅! 쌀다!